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 공원 브이로그 일단 첫 번째로 공연 있겠습니다 하지훈의 축하 공연 나 홀로 공원 온 거 자축 그러면 렛츠 기릿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대가 나의 눈빛이 말해주는 거 눈빛 떡볶이 젖은 진땀에 젖은 내 입술을 살며시 다가와 입 맞춰져 날 사랑한다는 그 놈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지금 새벽 내일이 심장에 구감되는지 자 이제 시간이 됐어 왓타임이지? 그대의 푸른 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해줘요 이 밤에 가기 전에 울기 전에 날 보러 와요 그대의 푸른 달이 뜨는 날 이 밤에 가기 전에 이 밤에 마사지 아시죠? 저 손님 남겨주세요 이거 가르치면서 달로 그네 탈이 나오나? 최대한 잘 타요 따로 저도 이거 침묵해, 설마? 뒤 왔나? 나이스 아 참막 머리 박았어요 진심으로 머리 박았어요 여기에 머리 박았어요 그네를 너무 잘 타도 안 되네요 어떻게 방금 소리 들었죠? 그네를 너무 잘 타고 어린이용이랑 그런지 근데 좀 에바 아니에요? 머리 부딪힌 거는? 아 진심 머리 쿵 박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세게 쓰면 진짜 저 잘못하면 진짜 내진창 걸려서 죽었어요 제 머리가 은근 돌머리여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아 안에 내 출현이 생긴 거 아니겠지? 어떡해 하여튼간 계속 노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 계속 놀아볼게요 그러면 미끄럼틀을 달아줄 겁니다 이제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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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슬에 젖어있네요 아까 그 근에 앉았을 때 그게 그거였어요 보니까 새벽이라서 이슬에 젖어있는 거였어요 지금 타면 그거 될 텐데 그래도 한 번 타라고 재미없어 혼자 시소 탈게요 나 홀로 시소를 다 줍니다 새벽이니까 조용히 할게요 초대형 미끄럼틀 초대형 미끄럼틀 타기 올라가서 타줄게요 이번에는 올라가는 구간 대망의 그네 타기전 탔어요 탔어요 확실히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노는대로는 안 놀아지네요 의식해서 그런가 카메라를 그리고 그걸 다 줍니다 이걸 뭐라 하지? 한 대간 다 줄게요 그럼 세우고 어디 세우지? 여기 세우자 보이나? 잠시만 보이는 건가? 모르겠어 보이는 거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이건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가지고 옳다 한 번 더 다른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이나? 이제는 없을래 아 힘들어 진짜 마지막으로 공원 뛰기 마지막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 지윤이 손 개예쁜 별로 안 예쁜데 예쁜 건가? 손 예쁘다는 칭찬 많이 들었는데 별로 예쁜 건가? 손 예쁘다는 칭찬 많이 들었는데 별로 예쁜 건가? 그리고 멈추고 싶은데 손 아플까 봐 못 멈추겠어 하나 둘 셋 오 예이 내 얼굴 나오는 버전의 돌리기 돌리다가 둠 또 돌리다가 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세워줄 때 세워졌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절대 안 돼 제발 제발 아까 세워졌었는데 아 밑에 세워 나오려나? 미친 벌레다 오 개 쫓았네 밑에 있지? 짜자 짜자 저 약간 계속 헛것이 보여요 약간 멘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있는 느낌 들고 멘탈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갑자기 섬뜩섬뜩하게 놀래고 있고 좀 그러네요 멘탈 나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스카공연 보여드리기 스카공연 보여드릴게요 하지훈 이젠 갈 거예요 집으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이어트도 되고 춤도 추면서 또 조회수로 돈도 벌면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돈 안 벌리지만 난 춤출게요 갈게요 각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냥 해 잠시만요 끊어야겠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점 뭔지 아세요? 이거 귀신 들린 그네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손도 안 댔거든요 제 진짜 양심을 걸고 근데 계속 움직여요 알아서 옆에 거는 멈춰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게 제가 탔던 그네거든요 오늘 약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 공원에 마스크 마스크 아니 주머니에 아까 마스크 넣었는데 공원에 아무리 없어가지고 근데 폰 끊어져나가 폰이랑 같이 주머니가 그 치파 달린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그러다가 떨어져 있네요 마스크 빨리 쓰고 가야 되겠어요 사실 마스크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지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사람 없는 쪽으로 최대한 피해가지고 가야겠다 사람 마주치면 돌아서 가야겠다 했는데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마스크 쓰고 그냥 집으로 렛츠 기릿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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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